으 으 으 5 5 5 5 4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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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 6 6 5 5 5 6 6 6 7 7 7 7 8 9 9 9 8 8 9 9 9 9 9 9 10 10 10 10 12 10 11 11 11 9 12 12 13 14 15 14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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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게임이에요? 몰라요 저도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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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옮겨봐 다 옮겨봐 한쪽을 다 옮겨보자 한쪽을 왼쪽으로 다 옮겨보자 밑쪽으로 슉슉슉슉슉 어 줄어들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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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로와 일로와 따로따로 다지 말고 일로와 일로와 다 일로와 말을 안들어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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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왔어? 아니 꼭 한놈이 말을 안들어 일로와 그렇지 아니 이 구멍이 뭔데? 빠져봐 또 다 넣어야돼? 이거 좀 녹아낸 게임인데요 이거? 어 들어가 어 들어가 쏙 쏙 쏙 의미하는 바가 뭘까? 이거 댓글 보면 되게 의미하는 바가 짙은 게임이거든요? 뭔가 좀 철학적인 내용이 담겨있는 근데 전작도 좀 그랬어 전작도 좀 뭔가 뭐 심우했단 말이야 같이 들어가주면 안될까 얘들아? 아 이게 일일이 넣어야돼 내가? 넣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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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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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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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것도 뭐야 어? 나로 누구? 여기 어디? 오오오오! 오우! 오우! 휴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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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봐 아 이거 왜 또 똥이야! 빨리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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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연결됐어 연결됐어 이차선이야 이차선이야 아 이거 좀 비킵시다 같이 같이 갑시다 같이 갑시다 아유 그냥 아유 그냥 가득 찾았네 그냥 가득 찾았어 변비가 좀 심하시네 보세요 참지 말고 자꾸 참으니까 병되는거에요 어? 매료올때 빨리 빨리 즉각 즉각 화장실 가줘야지 어? 쭉쭉 자르세요 쭉쭉쭉 응 쭉쭉 쭉쭉 쌓아두셨어 무슨 금고도 아니고 말이야 쭉쭉 뽁? 자 자 들어가 아 뽁 어우 뭐 징그러워 뽁 뽁 뽁 뽁 안녕하세요 오오! 시빈사 시빈사 시빈사! 오! 오 오 어지러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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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 Pandora ellos ver km2 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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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! 박수 봐 박수 봐 허아~~ 뭐야 이거 또 어! 이거 술 게임인데 신난다 나 안 할꺼에요 아 싫어요 안 할꺼라구요 너가 해요 니가 해요 그럼 너가 해요 아니 니가 해요 니가 해 니가 해 너가 해 너 뭔지 모르죠 너가 해 안 좋은거겠지 너 해 너 해 알았어요 뭐라는데 나 지금 당첨 뭐하는 게임인지 모르겠어 어 한 명 더 왔다 ensure 어 말하나 맞으나 더 게이머모드 있을지 오래 많이 듣는다고? 나이 드셨군요 뭐지? 야 야 얘들아 놀아서 같이가 어디까지 가는거야 의미하는 바가 뭐야 이거는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 여러분들 아 나는 전 약간 전작바라 임팩트에 약한데 같이 술 마신 사람들이 술게임을 안좋아한다고요 술게임을 안좋아하는 걸까요 와 정말 심오하다 씨발 와 근데 3300원 와 와 내 3300원 이건 아니지 이게 뭐든 나오겠지 유튜브 각기라도 나와줘야되는데 바꿔야되나 뭘로 정자라고 약간 그런거 같기도하고 얘는 왜 계속 혼자 수영해요 부딪혀볼까 한번 오 피해 피해 이거 무슨 게임 저거지 모르겠어요 다른 유튜버들 하길래 그냥 받았는데 저기 좀 끝내주시면 안될까요 저기요 빨리가라고 어떻게 빨리가 설마 뒤로 가는거 아니야 아 뒤로 가는거였어 씨발 아 아 나는 니들과 다른 길을 간다 어 마이웨이 개새끼들아 니들 가는대로 안간다 세상에 규칙과 술래에서 벗어난다 반대로 가는거였네 그래서 어 역으로 나왔어 원래 똥이 됐어야 됐는데 어어 어 노래 부른다 너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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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오 오 오 오 오 오우! 오우! 오우 오우 오우! 오우! 다같이 아 또 뭐야 아 씨앗 또 뭐야 아 뭐야 이게 아 뭐야 이게 아 뭐야 이게 아니 씨앗 소야 왜 자꾸 되새김질을 해 아 씨 아 왜 자꾸 되새김질해 미친이끼야 아 되새김질 그만해 소새끼도 아니고 아이고 쭉 슈욱 슈욱 어 갈림길이 늘었어요 여러분들 어 더 징그러워 꿀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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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 그만놔 그만 그만놔 어 또 뭐야 더러워 gener 어롱 엄 어 o 손 呀 all Now 아마 아씨 창창시켜서 일로라져라 얘들아 얘들아 내 유이웅 카드 줄게 얘들아 나 다플레이드 가져왔어 얘들아 왜그래 우리 엄마한테 이른다 우리 엄마한테 일로 어? 너 어? 얘들아 너라져 너라져 야 야 야 이 나쁜 새끼들아 야 이 사람끼리 이씨 같은 사람끼리 얘들아 왜 따라 넌 왜 따라 내가 좋은거지 내가 좋은거지 사실은 야이씨 너네 잡히면 뒤져 잡히면 뒤져 으악 놀리려 놀리려고 야 저 새끼 병신이야 쫓아오는거라고 어어 탈출 너 뭐야 어 어? 참 뒤져 쳐 야! 다 달려오네? ư 슈오오오오오오오오 넣어볼까요? 이쪽으로? 또? 또? 아 뭐야? 다같이! booklet 또 뭐야아 잡아 오 바로타기 이런거 해줘야돼 인짜날락 이런거 해줘야된다구 또 뭐 아이씨 그치 또해 아니 무슨 그쪽이예요? 저쪽이예요? 저쪽이예요 저쪽이예요 내가 듣기론 이게임이 사전호사해오기로는 다중심리? 뭐 이런얘기하던데 아 너는 왜또어 바꾸지줌마 저쪽이예요 저쪽이예요 네 저쪽이예요 정리하셨습니다 저쪽이예요 아니 저쪽이예요 알았다 저쪽이예요 점심시간이야 빨리가 점심시간이야 뛰어 오늘 제육볶음이네 뛰어 빨리가 오늘 제육볶음이야 다 떨어져 와 제육볶음이네 뭐 제육볶음 뭐야 또 시바 흐흐흫 야 제육볶음 택 야 야 공자 번호를 바뀌었데 흐흐흐흐흐흐흫 흐흐흫 흐흐흐흐흐 야 공자 번호를 바꼈 야 공자 번호를 바꼈대 메뉴 바뀌었대 야 진짜 뭔 개소리야 그게 아 괜히 일찍 왔네 아 공장만 쉬는데 어우 징그러 어우 징그러 어 들어가 들어가 애들아 어 빨리 좀 들어가 징그러우니까 아 빨리 좀 들어가 징그러우니까 아 벌레들 같애 제육볶음이 콩자마는 어..어머..너무한거 아니냐구요? 여러분들 같은 단백질이라고 실제로 바꾸는 사례가 있어요 조심하세요 같은 단백질입니다 뭐지 이거 뭘 의미하는거야 도대체 들어가 봐 다 집어넣어야 되나 봐 들어가 빨리 들어가 빨리빨리 들어가세요 쭈웅 흐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음 자 마지막 한동까지 그렇지 끝이야 설마? 설마 뭘 의미하는거야 뭘 의미하는거야 이 새끼들아